엄청 빨라요. 빨라서 씌우기가 힘드네요. 사이즈 장난 아닌데요? 안녕하세요. 만달입니다. 여기는 오호리 기수역인데 물은 살짝 내려가고 있습니다. 저기 가마우지냐? 가오리냐? 뭐냐? 한 마리가 지금 물고기를 사냥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 녀석 제가 오니까 도망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기 뭐냐? 저거 고기 아닌가? 오! 대박 사건! 와! 오늘 운빨이 또 여기서 장렬하는 건가요?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들렸는데 저기 지금 우와! 서핑하시는 분들 이쪽에 있고 이 앞에 물 내려가는 기수 앞에 지금 숭어들이 우와! 시커먼 게 지금 몇 마리에요? 지금 둘!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지금 한 8마리 정도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. 저 녀석들! 제가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? 저 앞에 있습니다. 저 앞에 보이시죠? 마지막 기회! 라스트 찬스!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뒷말이 뭉쳐 있는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엄청 빠릅니다. 애들이 눈을 떠가지고 아... 힘든데? 일단 최선 한 마리여서 한 마리여서 한 마리여서 한 마리여서 한 마리여서 아... 조금 닮았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 게 안 도망가요. 저 앞에 다시 왔습니다. 힘이 장난 아닙니다. 힘이 장난 아닙니다. 일단 한 마리 잡았어요. 바로 수십시오. 저 앞에 지금 전어떼도 들어왔네요. 전어떼. 대전어는 아닌 것 같고 한 둥전어 정도 되는데 전어도 한번 쉬어 보겠습니다. 와... 엄청 크네. 작은 건 줄 알았더니 대전을 했습니다. 대전을... 아... 아... 아깝다 다 쉬었어야 돼야 돼. 우와... 크다 그래도. 많이 빠져나갔습니다. 빠져나가고 작은 건 빠져나가고 지금 큰 것들만... 볼때말이 걸렸습니다. 엄청 빨라요. 빨라서 치우기가 힘드네. 와... 진짜 많다는데... 대전하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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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서 한마디 나갔습니다 우와 사이즈 정말 아닌데요 대숭에서 대숭 우와 물 있는데 눈에서 보는거랑 잡힌거랑 다르네 엄청 커요 사이즈 우와 사이즈 좋습니다 나한테 까불다가 걸렸지 이놈아 4마리가 모여있었는데 2마리 쉬었는데 한마리가 빠졌어요 끌어올리다가 아마 그물이 좀 찢어진데가 있어서 빠진거 같습니다 우와 어디있으면 이게 어딥니까 우와 개빡 크다 나이스 이렇게 틈이 장난아니야 틈이 장난아니야 틈이 장난아니야 피팅하고있습니다 대박입니다 한명 이야 한놈이 탈출했네요 와 대박입니다 와 인명인가 한놈이 탈출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쉽게 드세요 예 숨어 낚시꾼들한테는 이거 버리고 가 피 뺐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전어 좀 드릴까 전어도 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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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려요 전어 드려요 네 전어도 나눔 하겠습니다 전어 한 3마리 큰거 한 3마리만 챙기고 나머지는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완전 꽝치지 않았네요 마지막 5호리에서 선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슈레라 바이바이 바이바이 어제 잡은 전어로 전어포 구이를 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츄스 저 초장에 찍어먹는거 좋아해가지고 소금도 뿌리긴 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빛깔봐라 음 기가 막힙니다 와 맥주를 먹어도 괜찮겠다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습니다 초장 강추입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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